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미국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요즘은 운전할때 괜찮으세요? 운전할때요? 운전할때 괜찮습니다 뭐가 본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가끔씩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그러실까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렇죠 조금 뭐라할까요 복잡한데 가면 조심해야겠다 순간 스스로 몸이 반응하는거죠 그래서 핸들을 꽉 찌게 됩니다 땀이 나고 차가 워낙 요즘에 튼튼하게 나오는 바람에 에어백도 있고 하니까요 차 얘기해서 좀 그런데 어제 포드가 일단은 300억 달러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면 주가 많이 올라가고 또 심지어 투자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똑같이 아까 레거시 은행 얘기했지만 또 레거시 자동차 업체가 또 이렇게 변모할 때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또 최근에 계속 투자 의견을 올리는 쪽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포드도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드는 이제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은 증권사에서 이벤트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포드 주식 한 주식 보유하신 분이 의외로 많을 것 같다 또 어제 아마도 52주 고가를 썼을 것 같아요 신고가를 어제 한번 주가 올라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조금 갇혀있는 틀을 깨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추세가 좀 많이 강해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은 글로벌 라이브가 200회입니다 아 오늘 200회에요? 네 200회입니다 200회인데 200회에 뭐 떡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회여갖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우리 같이 모여서 뭐 그냥 축하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200회 하고 더불어서 다우지수가 125년 오늘 기념일입니다 아 오늘 생겼어요? 다우지수 산정한 게 이제 125년 딱 됐거든요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125년 기념일이고 글로벌 라이브 200회 100회 기념으로 그래서 오늘 뭐 일단은 축제가 있는데요 정말요 목요일이 좋은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 프로님이 좋아하시는 목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조금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남으면 여러분들 다우지수를 다우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하지 말까요 알려주세요 다우지수 말씀을 좀 드려 그러니까 왜 해보면 좋냐면 다우지수를 한번 계산해보면 다우지수가 산수로 평균 그러니까 주가가 센 게 장땡이거든요 다우지수는 시가총액 가중방송이 아니어서 무조건 주식을 다 주가를 더한 다음에 계산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면 아 가장 비싼 주식이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계산하신 분들은 절대 잊지 않거든요 한 번만 계산해보면 그러면 다우지수는 숫자는 정해져 있죠 멤버들의 숫자는 숫자는 30종 그러면 누구 하나 빠져야 누구 하나 들어가는데 그런 식입니다 빠지는 친구와 들어가는 친구는 주가가 비슷해야 그 앞뒤로 충격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달라지게 되면 디바이저라고 해서 재수를 바꾸는 방법인데 재수 재수 그 설명은 열 번 들어도 모르겠더군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 나오면서 아이비엠에 거의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편하게 바뀌죠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다우에 편입이 되고 대신 아이비엠이 빠져나오는 걸로 이렇게 추측하는 분이 많은 거죠 근데 일단 좀 이따가 한 번 그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네 물론 저희가 뭐 시험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끝난 걸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제 음 시장이 테슬라 올라갔고요 빅테크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뭐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MS는 0.09% 마이너스 애플도 마이너스로 보였고요 반면에 구글과 페이스북은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보면 어제도 이 제약주 제약주가 계속 좀 힘들어하는데요 네 어제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뭐 특징이 없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어제 이제 시작이 되게 재미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이오 ETF가 2.17% IPO ETF가 1.90% 태양광 ETF 탄이죠 2.40% ARK ETF가 1.8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해서 올라갔겠습니까 어제 이제 어 다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러니까 어제는 조금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수익성이 없는 기술주 성장주 제가 예전에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여기 게스트 한 분 중에서 가짜 성장주라고 표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 돈을 못 버는 성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어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그래서 일단 뭐 재미없는 시장 재미없는 그런 업종들이 재미없는 그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보면 되고요 스펙 ETF 역시 1.56%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약간 추세를 깨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틈을 뚫고 어제 얘기했지만 게임스탑이라든지 AMC가 올라갔잖아요 어제 올라갔을 때 얘기할 때는 별로 크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게임스탑이 16% AMC가 19% 올라가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차트가 뭐냐면 한 달 동안의 모습이거든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AMC가 70%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게임스탑은 16 아 저기 39% 그러니까 이게 거의 AMC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두 배에요 얼마 안 돼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제 또 한번 레딧 관련 아시겠지만 공매도 공략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하면서 어제 살짝 언급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막 주가를 올리면 이분들은 얼마나 손해볼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와있는 기록은요 어제 하루 만에 아직 공매도 세력들은 6억 7천 3백만 달러 3백만 달러가 아닙니다 3백만 만자가 빠진 겁니다 3백만 달러에 손해를 기록했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가 다시 한번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마치 이제 그런 것들 공매도 세력은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정당한 투자자로서 공매도에 공매도 세력에 약간 피해를 끼치면 뭔가 정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사를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공매도가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만 공매도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공매도 세력에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움직임 그래서 일단 흔히 얘기하는 민수탁이죠 민수탁 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따라하는 거 그런 주식들인데 일단은 amc가 가장 많이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스탑 그다음에 나머지 저가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투자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스포츠요 선악이 없죠 아 그렇습니다 선악이 없죠 룰을 지켜서 합법이기만 하면 왼쪽으로 두 번 도는 게 문제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슈팅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착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건 웃으는 얘기인데 저기서 3점슛을 쏘다니 참 나쁜 놈이구나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막 같이 동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 어제짱에 뭐 증권회사에 이제 그 보통 이제 미러링이라고 해서 보통 매매한 현황을 볼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봤더니 진짜 게임스탑이 상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한국에 있는 우리의 주린이 분들도 동참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른들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나 외국 주식시장 가서 잃고 오지는 마세요 네 잃고 오지는 마십시오 그런 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세요 그래서 살짝 살짝 따구배짱 전략을 피셔서 일단 치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어쨌거나 지금 이게 어제 제가 어떤 기사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요즘에 좀 시장을 보다 보니까 어제 얘기한 건데 마침 이제 갑자기 오늘부터 이런 다시 공매도 공략 공매도를 이끌어가는 어떤 진격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잘 나왔습니다 실적은 뭐 항상 잘 나왔죠 근데 전년 동기 대비 EPS가 두 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정말 실적이 그게 급증하는 기업이구나 예상 EPS는 3.28이었는데 3.66이 나왔고요 매출 잘 나왔습니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83.8%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ALM의 인수에는 인수를 내년 정도에 완료한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한 주를 네 주로 분할하는 거는 지금 이사회에서 발표했지만 6월 3일 날 주청에서 확정을 지을 건데 거의 확정됐다고 보더라고요 주주분들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렇긴 하겠죠 거의 보신다고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엔비디아에 대한 주 축 매출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은데 하나는 게임 하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들이 거의 한 85%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점을 보시면 좋은데 게임은 전년 동기 대비 100%가 증가했고요 데이터 센터 역시 79%가 증가했기 때문에 시점은 정말 잘 나왔다 잘 나왔는데 주가는 지금 뭐 한 강부압 약부압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반응된 거 아니냐 많이 올라왔다 그다음에 또 자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한 몇 군데에서 이미 투자금이 올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배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 엔비디아는 뭐 제가 항상 좋게 얘기하니까 별로 좀 감흥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노플레이크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EPS가 마이너스 0.70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대회 마이너스 0.16보다 훨씬 커진 겁니다 돈으로 치게 되면 9,360만 달러 적자에서 올해는 2억 달러가 넘어가는 적자금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많은 분들이 스노플레이크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물론 버핏도 투자하고 셀포스 닷컴 같은 큰 기업들 투자하면서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났고요 적자는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기대가 컸던 종목인데 오늘은 조금 언당한 걸로 물론 매출은 전년 동기 2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외형은 커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네 스노우플레이크 뭐하는 회사라고 그랬죠 눈송이죠 눈송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네 근데 클라우드 업체인데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클라우드도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갖고 여기까지만 설명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도 예탁원에 들어있는 건 거의 절반 그러니까 중간 정도 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버피 투자하고 그다음에 일반 대기업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그 신뢰감 이런 게 좀 강하게 있는 기업입니다 신규 상담 중 종목 중에서 그래서 우리 저런 종목들 장보문자님도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 위주로 이런저런 뉴스와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에서 좀 순위가 좀 뒤뒤에 있는 것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엊그제 저희가 투자자 한 분을 만났더니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 많이 하는 거 고맙다 익숙하니까 그래서 왜 하냐고 하길래 이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국민들이 그랬더니 그거 들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투자를 위해서 그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꽤 끼워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고 진짜 이거 한번 투자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종목들은 신경 쓰는 종목들은 아래쪽에 있네요 조금 더 아래쪽일 것이다 아래쪽에 그래서 애플 걱정은 여러분들이 좀 덜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까 그럼 조금 더 아래쪽을 보고 해주셨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번 제가 조금 더 폭넓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트리 실적이 나왔는데 달러트리는 한국으로 치면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다이소인데 다이소의 달러트리의 추세가 약간 바뀌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에 뚜껑이 또 씌워져 있고 물론 저점은 높이고 있지만 웬만하면 다시 한번 올라가지 못하는 원래 이게 한 3년 전만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거든요 정말 강했고 또 제가 가봤더니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약간 성향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어떤 트렌드냐면 원래 이제 1달러 샵이었는데요 네 1달러가 넘어가는 거죠 이제 솔직히 1달러 갖고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1달러는 어떤 거냐면 라이터 있지 않습니까 라이터 키면 망가져버립니다 한번에 딱 켜고 그냥 깨져버려요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달러까지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이소에 대한 느낌이 약간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 비싸다 네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점점 점점 추세가 야 차라리 좀 더 돈을 투자해서 좋은 거 사지 싸구려 사봤자 계속 망가지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답보 상태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달러트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좋은 호감이 나왔던 것은 한 불과 2-3년 전에 얘기고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이 기업이 뭐가 있냐면 달러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 달러가 또 하나 인수한 게 있는데 이건 2015년에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트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1달러 샵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동물점포 매출이 달러트리는 올라왔습니다만 패밀리 달러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요게 이제 흠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조금 이런 뭔가 좀 싸구려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은 분들이 가는 어떤 그런 거에서 지금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들도 조금 비싼 거 사자 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달러트리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좀 바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빠지고 있는 걸 제가 오늘 가져온 거거든요 한 5.92% 빠지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딱 보시면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차트는요 팬데믹 딱 터지자마자부터 쭉 올라가는 쭉 올라갔다가 올해 들어서 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건데 많이 올랐다가 한 한 4배인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35%가 급락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수익이 없는 테크주의 지수를 지수한 건데요 골드박스스가 만든 겁니다 별걸 다 만들었습니다 별걸 다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가짜 성장주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종목들이 모여있는 지수인데 이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올해 35%가 빠지고 있는 역시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모습들은 돈을 못 벌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비 없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돈을 못 벌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물론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성장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수를 보게 되면 딱 빠진 폭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다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다 맞다고 하셨죠 성장주 중에 여기 바로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플러그 파워 플러그 파워 여러분 아시죠 플러그 파워 열심히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실적을 다시 만들고 있죠 4년치를 그 다음에 니오 그 다음에 빌리빌리 저 빌리빌리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중국 기업인 것 같은데 핀터레스 아시죠 로쿠 텔레다 펠로톤 이게 다 뭐냐면 매출은 나오는데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스냅 쭉 보시면 진로 다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핀투디오도 있고 뭐 카바나도 있고 우버 다 있습니다 리포트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뭐 그냥 아 이게 좀 성장성은 있지만 수익이 없는 그런 기업으로 좀 분류가 돼갖고 이런 기업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이게 지금 탑 25종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런 수익성 없는 테크 쪽에 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하락폭이 거의 한 반토막 났기 때문에 글쎄 이건 뭐 하지 말라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흐름이 이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버도 잘 나가다가 최근에 리포트하고 같이 또 연구해서 지금 또 한 번 이 운전자를 갖다가 직원으로 분류하는 또 그것 때문에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간 좀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안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들은 아니죠 텔레닭이 좋은 겁니다 원격진료회사고 물론 펠라톤이 요즘에 문제가 일으키지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수화시켜갖고 성장이 없는 실적이 이익이 없는 기업들을 같이 분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반대편에 있는 게 또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게 포춘 500에 있는 가장 수익성이 큰 기업들 1등이 뭐냐면요 버크셔 SA가 1등입니다 버크셔 SA가 대단하죠 수익이에요 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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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이익 회사 이익 네 회사 이익 단계 수익이 아니고 전체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보면 애플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보시면 이거만 노란색 저기 색깔 녹색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은행 주축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쪽에는 jp모건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아까 우리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상위 랭크된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이 됐든 간에 있잖아요 네 있는데 선택은 좋은 거였다 실적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로 보게 되면 웰스파고 쭈런스로 나옵니다 음 그래서 뭐 시티 있고 그 다음에 비자도 보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제약주에는 파이저가 있고 존슨앤존슨 유나티트 헬스그룹 민영건강보험이죠 머크 일라이릴리 에브비 암젠 CBSS 바이오제 이런 순위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는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큰 그림에서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수익성 있는 기업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류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선악이 없죠 얘네가 선이고 그 앞에 있는 게 악이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일단 지금의 추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모르면 그 조금 당황스러울 수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여러분 수익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뭐 아까 얘기했지만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을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니콜라에게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잠깐 봤는데요 한 달 동안 최근에 많이 매수한 거에 니콜라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와 있더라고요 40분 많다고요 네 많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니콜라는 지금 텔레비 밀턴 창업자의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의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물타기성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이프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쪽에 있는 거 네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조사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죠 미국의 나스닥 백지수하고 중국판 나스닥 백지수가 많이 쳐져 있다고 갭이 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 제가 제 기억으로는 나스닥 백지수가 올해 올해 6%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cq 그러니까 중국판 나스닥 백이죠 그게 마이너스 17%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중국은 버려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가 내부적으로 쓰는 자료를 가져온 건데 물론 이제 불법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 중국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시가총액이 있고 매출 증가율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패 증가율 그러니까 매출과 이패 증가율을 보고 나서 목표 주가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크면 좋은 거죠 맨 오른쪽이 제일 크면 제일 좋은 겁니다 보시면 알리바바가 목표 주가 차이가 40%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만약에 목표 주가까지 간다고 그러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메인트한 dmp 역시 이커머스 기업이죠 핀띠오띠오도 있고 그 다음에 진동닷컴 그리고 바이두 같은 거는 상당히 매출 증가율 이패 증가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의 계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 보자 한 번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기반해서 살아있는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 잘 캡처해놨다가 이걸 좀 잘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끝나면 이게 이제 캡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해갖고 제가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그렇다고 제가 자료가 엄청 뛰어나갖고 3% 앱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 제가 매일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미 꽤 됐어요 한지 올린지가 거기서 직접 보시면서 캡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올리는 목적은 제가 또 오타가 많지 않습니까 오타 장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타 제가 충분히 다 겸허하게 수용하니까 이거 본부장 이거 오타입니다 아니면 본부장 이거 뭔가 오역이 된 것 같습니다 하시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거니까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준비해 오신 자료를 이제 별도로 올려놓으시는 이걸 사진을 딱 떠갖고 다 올려놓았습니다 아 준비해 오신 자료 다 올려놓으면 이제 보시면서 더 확대해서 하면서 메모하지 말자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돈 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한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회 순위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딱 보니까 샤오폭이 보이네요 샤오폭도 역시 지금 EPS는 없으니까 지금 목표 주가 차이가 약 65%로 그나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걸 보시면서 중국 기업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어렵게 가져왔냐면 중국 기업들은 말이죠 이런 걸 잘 데이터화하지 않습니다 또 해도 중국어가 보통 잘 안 되거든요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영문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영문 자료가 되게 희귀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끝내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빨리 드렸는데 장기 시작했네요 이상하다 오늘 빨리 얘기했는데 장기 시작하네 자 오늘은요 지금 이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온 날입니다 근데 오늘 원래 예상치는 42만 5천명이었는데요 40만 6천명 진짜 이제 4자도 깨질 수 있을 만한 숫자가 왔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공유지 별게 좋아지면 진짜 금리 인상 테이퍼링도 가능하겠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이제 나스닥 쪽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플러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금리가 또 올라간다 하면 금융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오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출발사항은 S&P500 0.3% 플러스고요 다오도 역시 0.64% 플러스 나스닥마 소폭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또 제가 실업수당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거에 정상적인 수치는 20만 명대였다 앞으로 지금 한 반절만 더 빠지면 고용지표 역시 정상화될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맵을 보고 네 뭐 썩 기분 좋은 색깔은 뭐 아닙니다만 특별히 금융주 아까 말씀드린 금융주가 올라가고 뻔한 얘기죠 너무 하여간 뭐 10년불 국채 수익률이 요즘에 좀 빠져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같은 증조만 나오면 여지없이 금융주가 올라갑니다 금융주가 올라가면 항상 반대쪽으로 해서 기술이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테슬라 강부압 정도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과거의 전통 자동차 회사 포드하고 GM은 2% 넘는 상승을 또 보여줍니다 포드가 14달러로 보내요 정말 오랜만에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에 잘 오르네요 포드가 뭐 과거의 내연기관이 전기차를 크게 투자한다 하니 기대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투자 안 할 줄 알았나 보죠 다 투자하게 그러니까요 할 줄 알았는데 또 제가 이제 머스택 마와라든지 또 포드 150에 F150에 대한 또 전기차 화화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300억 달러 어제 투자했다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투자글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동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약간 여기에 상관관계인데 그럼 또 테슬라가 약보합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테슬라 워낙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글쎄요 할 수 없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24%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꼭 한번 확인하고 가나 엔비디아 제가 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끝난 다음에 끝이 아니죠 그때 나온 다음에 항상 마켓 비트 사이트 가셔가지고 어떻게 투자금이 바뀌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 투자금 가지고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니까 네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내일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가 준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나온 걸 한번 좀 볼 건데요 어 아 오늘 보잉이 또 점프하면서 올라가면서 지금 다오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보잉이 왜 점프 올라가면 다오지수가 올라가냐면 보잉이 주가가 비싸서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오지수의 특징을 아셔야지만 되는 건데 좀 이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나온 것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베스트바이 한국의 하이마트 기업입니다 어 2.23 했는데 3 아니 1.1 39센트 예상했는데요 2.23이 나와갖고 잘 나왔죠 엄청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봤더니 뭐 매출도 좋고요 어닝 가이던스까지 오피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좀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집에 있다 보니까 뭐 TV도 작아보이고 그냥 받고 새로운 거 사고 막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노플레카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옥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는 달러제네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달러트리의 친구입니다 친구 달러제네럴 달러제네럴은 약간의 제가 얘기했지만 홈플러스 이스프레소 같은 약간 중간 사이즈의 마트죠 근데 이것도 역시 예상치가 2.19 2.82가 나오면서 실정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죠 여러분들 한번 정확히 잘 기억해보시면 예전에 제가 달러제네럴이 요즘에 약간 약해졌다고 하는게 미국분들은 보통 갯스테이션 그러니까 주유소 가셔가지고 뭐 편의점에서 뭔가 많이 사신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많이 끝나면서 이제는 그 많은 분들이 이 이런 중소형 홈쇼 소매점이 아니고 편의점으로 많이 간답니다 추세가 가서 이제 차 기름 넣으면서 뭐 거기서 몬스터 베버리 같은 거 드시면서 하다보니까 트래픽 그쪽에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반대편에 있는 달러제네럴이 약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드트론링은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아마 여기서 아마 예전에 보니까 의료기기 전문 분이 나오셔가지고 증권사분이 설명한 기업인데요 흑적이 잘 나왔습니다 1.5달러로 나왔고요 근데 매출 잘 나왔는데 배당도 9% 올렸거든요 배당 순위도 9%가 아니고 배당금을 올린 거죠 근데 주가는 약간 밀리는 거라고 아까 봤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트리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크로 어제 아베 저기 뭐였죠 어벤 아웃피터스 그거에 의해서 아메리카 이글 의료업체인데 이것도 역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즘 보면 의료업체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엔비디나 네이버는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우 왜요 여러분들 영어에 대한 울렁증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아는 단어만 쓰시면 돼요 딱 다우 30만 치시면 다우 30 아닙니까 다우 30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끝에다가 리스트만 치시면 종목에 대한 게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왔죠 그럼 이제 쭉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가장 편한 거 보통 CNBC의 다우 30 지수가 모여져 있거든요 가장 많이 보는 거니까 여기 딱 들어오시면 다우 30 종목이 쫙 나와줍니다 그럼 뭐냐면 이 주가 있죠 이 주가 센 게 장땡이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잉이 250달러 그리고 골드박스에서 372달러 홈디퍼가 300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들이 가장 지수에 영향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돼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부터 30개를 다 더하는 거죠 엑셀에 딱 글과 놓으시고 다 더하면 어떤 숫자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또 구글에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다우 디바이저라고 영어를 스피리언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디바이저가 여기 이런 거 보시면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디바이저가 0.1519870756 다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다 더한 거에다가 이걸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나누면 3만 4천 얼마가 딱 떨어질 겁니다 아하 디바이저가 뭔 뜻이냐면 주식이 불안하잖아요 주식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시켜갖고 매일매일 숫자를 공표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디바이저는 그럼 디바이저만 정해지게 되면 다우지수에 있는 모든 종목들 다 더한 다음에 딱 나누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다우지수 한번 계산해 보시면 글쎄 뭐 이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은 없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서 제가 이제 뭐 틈나는 대로 나중에 한번 S&P 500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200개 특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매력은 살아가는데 없어도 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여기서 의결에 재밌네요 재밌는 지수 구하는 것도 지수 구하는 거 머리 아프신 분들은 재미없죠 근데 그냥 한번씩 해보면 그 미국 주식이 하여간 뭐 별로 얘기할 그런게 없잖아요 평상시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잘 서로 화제는 아니죠 거기다 친구들 모여있는데 야 니가 다우 계산할 줄 알아 하면 욕먹거든 욕만 먹거든요 그거 몰라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왜 물어보냐고 근데 이제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보니까 좀 그 이야기하실 거 조금씩 배워놓고 하시면 부탁은 뭐 어려운게 아니니까 네 참고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투자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엑슨 모빌 어제 무슨 뉴스 있었어요 그 채팅창에서 시청자 한 분이 엑슨 모빌이요 네 엑슨 모빌 엑슨 모빌이 뭐 뭐 이유 있겠죠 맨날 아 무슨 기사가 나왔나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엑슨 모빌 저는 어제 기사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요 어제 별류 수는 없었나 보죠 어제 별류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그냥 누가 올라가면서 올라간 거 외에는 특별한 기사가 없었는데요 어떤 걸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기사 카도 많이 나오니까 네 지금 기사가 한 어제 것까지는 한 10개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잠깐 찾아봐 드려야죠 그래도 엑슨 모빌은 역시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킨비지에 오시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녹색이 일단 투자금을 올린 거거든요 딱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다 녹색이에요 전부 다 투자금을 올리고 있죠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지난번에 그 뭐죠 행동주의 투자자분들이 엑슨 모빌을 가지고 뭔가 좀 뭔가 쿠일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거든요 이사회에서 행동주의 투자자 그룹이 이사회 일부를 차지했다고 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변모를 하고 꿈꾸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제가 오늘 사실 세미나 하고 왔거든요 온라인 세미나 하고 왔는데 그럼 성장주 그 뭐죠 경기 민감주 금융이나 에너지를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 언제 파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제 팔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최소한 올해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첫 번째 엑슨 모빌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변모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은 6월달부터 금융주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대한 제한이 풀려버립니다 이제 풀리면 각자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게 6월에 풀리기 때문에 한번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조금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요즘 계속 잘 오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가는 거죠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가는 거는 뭐 너무나 예전에 유니티가 빠졌듯이 특별히 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좋은 모습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메타버스 제가 좀 알면 좋은데 메타버스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지금 뭐 별로 아마 기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기사가 뭐 주가 올라갈 만한 기사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난번 실적이 언제였냐면 5월 10일날 나왔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실적 딱 이때가 실적이었어요 실적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적 발표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이 크록스 아닙니까 크록스 크록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실적 잘 나온 다음에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급등하면 주가가 내려온다고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냥 별일 없다고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마도 은근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실적만 좋아지면 설사 이제 주가가 빠지더라도 제가 보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좀 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노블록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가 좀 터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유니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유니티 아직까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블록스보다 유니티가 더 많거든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니티는 상당히 지금도 많이 보유하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손실이 좀 커져있는 모습이 아닌가 거의 첫 거래 IPO 할 때 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수준까지 고점대위 절반 반토막 났네요 지금 네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들어오는 뉴스들이 있어서 뉴스가 아니라 참 질문들이 있어서 전해드리는 거죠 네 질문 좋죠 질문하시면 네 주가가 고점대비는 많이 내린 게 많네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익이 없는 기술주들은 손상주는 거의 반토막 거의 다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다 심지어 잘나가는 종목도 반토막 거의 났기 때문에 지금은 반토막이 뭡니까 스펙은 한 70% 더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자 음 알겠습니다 질문 핑계로 계속 집에 안 가고 있다고 눈치채셨어요 여기까지 하죠 200회를 맞은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저희는 뭐 200회쯤이야 그냥 흥 하고 지나가는 그런 여유와 식후함을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우리 장호석 본부장님이 어 축하해 주셨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편의점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하나씩 골라서 사먹고 가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만원 보내주신 분 껄로 먹도록 하죠 네 알았어요 조금 더 자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호석 본부장님과 삼균씨와 함께 하셨고요 네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호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호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